3. 2. 5. 3. 4. 4. 5. 5. 6. 6. 6. 7. 8. 8. 8. 10. 10. 11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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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한 여학생이 같은 과 남학생에게 고백했다가 혼자 김치국을 마신 안타까운 사연을 보셨습니다. 고속도로에서 토돌에서 한 10대 20대가 차단에 부딪히는 그런 대형 참사와 맞먹는 그런 사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. 고백을 한 여학생과 이를 거절한 남학생 이 둘 중에 과연 누가 더 잘못됐을까요? 같이 알아보겠습니다. 처음에는 친했었네. 뭐예요? 젓가락이 떨어졌네. 맛있겠네. 옆에서 하나를 뽑아주는군요. 자상하다. 그럼 이럴 때는 좀 심쿵하죠. 이거는 자동차가 깜빡이 팍 들어오거나 마찬가지죠. 이 여학습. 어머. 심쿵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. 얘가 혹시 나한테 관심 있는 거 아냐? 하는 생각에 슬슬 시동을 거는데요. 하지만 절대 우회해서는 안 됩니다. 왜냐하면. 젓가락. 잘 보세요. 짝이 안 맞아요. 길이도 다르고 무늬도 다르고요. 신경 썼으면 그렇게 좋겠습니까? 보고 딱 맞는 거 좋겠지요. 그냥 집어준 거예요. 관심 없이. 아무 생각 없이. 젓가락은 짝이 맞아야 됩니다. 여학생 착각이죠? 남학생은 아무 생각 없이 준 건데. 그래도 기분이 좋아요. 설레이는 마음 이제 슬슬 시동을 겁니다. 자, 이럴 때 내게. 여학생 잘못이 커 보입니다. 젓가락에 이어서 우리 녀석 아니면 마시고 싶어요. 사이다를. 사이다를. 사이다를 하는 거 같아. 그때. 너 봤어? 야, 걔. 재밌어. 내 콜라 마셔. 지 콜라 왜 주냐? 예은이 콜라만 마시잖아. 예은이가 콜라만 마셔? 젓가락에 이어서 콜라입니다. 우와. 이 남자는 어쩌면 내 취향까지 다 할까. 이제 아까 출발해서 시동 걸고. 우와, 2단, 3단, 4단 속도를 높여갑니다. 저 남학생이 어떻게 여학생의 콜라 취향을 알았을까요? 오랫동안 같은 과학생으로 지내면서 평소에. 어, 제가 콜라를 좋아하는구나. 그렇게 알았을까요? 불과 10분 전에 찍힌 CCTV 화면을 보시겠습니다. 아, 뭐야. 아, 막 콜라 날라는데 왜 사이다야. 아우, 씨. 사이다 싫다고. 와, 콜라 날라. 콜라. 오, 손깔 있네요, 손깔 있어요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콜라 없으면 난리 날까 봐. 자기가 보호하려고. 이런 게 방어운전인가요? 남학생에도 일만의 책임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여학생으로 알고 착각하게 만들었어요. 오, 이 남자가 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한 거. 그것은 남학생이 아, 남학생이 잘못했어요. 그때 가만히 있었어야 돼요. 가만히 있었으면 프로포즈 안 했어요. 결정대로 마지막 세 번째. 아니, 꼭 절꼬. 먹다가 넘어지는 거 그러다 네 짓 안 걸려요. 진짜. 아, 뒤로, 뒤로, 뒤로 발라당 자빠질 뻔했는데 막아주네요. 이 남자한테 나의 모든 것을 맡겨도 되겠다.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다니 최고다 짱이다. 그러면서 점점 더 최고조로 감동 수치가 올라갑니다.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게 아니었습니다. 보세요. 이거 하잖아요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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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 왜 그러겠습니까? 싫어한 것 때문에 넘어질까 봐 바친 건데. 그런데 여학생은 자기를 보호해 준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. 보이십니까? 남학생은 여학생 넘어지고 말고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. 그냥 화장실 가려다가 짚은 거예요, 짚은 거. 그렇지 않으면 넘어졌어요. 여학생이 넘어지는 게 아니라 남학생이 먼저 넘어질 뻔했어요. 그런데 여학생은 나를 받쳐 죽는 걸 생각합니다. 이야, 이 남자 나한테 관심이 많구나. 그래서 용기를 내서. 이번 사연. 여학생한테는 대단한 사건입니다. 평생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가 생겼어요. 누가 잘못했나요? 사기일까? 사귀자고? 여학생, 남학생. 둘 다. 누가 잘못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. 이럴 때 제일 좋은 게요.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비기는 겁니다. 50대 50. 반반씩. 왜? 왜? 대의연이 돼서 둘이서 진짜 연인 사이로 발전될 수 충분히 있습니다. 두 분께 박수 보내드리면서요.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. 지금까지 너랑 나랑 몇 대 몇의 한문철이었습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 으아!